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역을 돌며 자원순환세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반입세이며 더 정확하게는 쓰레기 소각 대금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자원순환세는 생산된 시멘트 톤당 천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쓰자는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시멘트업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내놓은 일종의 우회 전략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는 대신 공장의 연료로 쓰는 폐기물 1kg당 10원을 폐기물 업체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월과 강릉, 삼척, 동해 그리고 충북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돈을 걷어 주민에게 쓰는 것보다 배출 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 가동으로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인데 해결책도 없이 돈을 받게 되면 대기오염을 방지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폐기물을 정당화하고 유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50ppm인데 영월 등 대부분 지역의 시멘트 소성로는 2007년 이전에 지어 기준치가 무려 5배 이상인 270ppm이다 보니 기준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각장 기준이라도 적용을 해달라 한국의 최소한의 환경에 맞게끔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지자체의 답을 들어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